어 되는거 같애! 진짜 진짜! 참아! 눈썹! 눈썹! 참아! 눈썹! 참으라고! 눈썹! 참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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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마지막 콘텐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라서 아 그니깐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니깐요 저희가 IF 마빌리지가 이렇게 가족이 아니었고 네 면접형 이제 크루였다면 아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라는 IF 꽁트를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면 게스트분께 양해를 구하고 네 그냥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스트분을 소개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와 와 아까 박효가 원래 여캠 오디션 보러 온 거야 원래는 저희가 면접을 보고 은별이가 여캠 포지션이니까 힐다님과 비교를 해서 오늘 하고 거리두기 하는 거야? 안 보여서 근데 놀랍게도 저희 옷들이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갑자기 되게 칙칙해지네요 은별아 그럼 니가 일로 와볼까? 어 그럴까? 이거 잠시만요 안 나잖아요 여기 아니 난 당당해 그래 너도 화장했잖아 혹시 그러면은 근접 혹시 가능하실까요? 어 괜찮을 것 같아 뭔 줄 아세요 사봐 사봐 은별아 와 냄새가 너무 좋아 너 뭐야? 나 선물 받으려고 와 나 지금까지 담배님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별이한테 담배님 뭐 하세요? 여캠 분은 어떤 거 쓰시는지 봐야 되니까 아 일단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콘텐츠가 갑자기 바뀌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티드 님에게 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저희 이렇게 와빌리지의 완전체가 된 것을 와빌리지의 완전체가 된 것을 아유 참고해 저희가 크루 이름이 박빌리지에요 아 좀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시면 진짜 편하게 불러주셔도 좋아요 아 그럼? 걸어달려가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온걸이만 그랬으면 트위치에 비해서 여캠을 한다는 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저는 원래 제가 여캠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예 알게! 포지션이 완전 정성 여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유튜브도 약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양갱언니나 은별이... 근데 이거는 저거 진짜 미안해!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질문의 요지는 눈을 오래 보고 있기 힘들군요. 하시는 거에요? 그... 어우 이렇게 보기 편안할 텐데... 아니 그니까 못생겼던 게 아니라 이목구비 위치가 약간 안방 느낌 제가 안방이면 여캠... 백악관? 아무튼 이제 은별이가 여캠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과도기에 있어서 막 춤이나 리액션이나 이런 거가 조금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할 리액션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트위치에서는 뭔가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을 거고 어떤 게 있었죠? 지금 안 했던 것들? 적다쿠스라고 얼굴에다가 막 그림 그리면서 좀 했었던 코스프레도 있었고 어? 얘도 아침에 얼굴 그림 그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화장인가? 화장... 문목적인 비난을... 재밌었는데? 다 써도 이거. 같이 맞지? 막 개구리도 먹으러 가고 용봉탕 같은 것도 막... 왜 그런 거를... 개구리는 같이 먹으러 갔었어요. 아 맞아 언니랑 같이 먹으러 갔었어요. 아휴 니가 다 먹었어야지. 그니까. 근데 은별 틀다가 그런 거 잘 먹어요. 저도 개구리 좋아해요. 저 싫어해요 언니. 나 절 못 먹었어! 나 개구리 싫어해! 저희가 그 앙카의 두 버전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극락 버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혹시 가능하실지... 가능합니다. 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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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런 거구나? 이거 왜 이런 거구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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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희생 보기 조금 비교되실 수 있고 괴로우실 수 있지만 배워봐야 하는 시간이 있겠네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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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진짜 아니 그 혹시 엄청 짧게 봤는데 너무 대놓고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어떤 게 문제였나요 혹시? 입? 저는 개인적으로 눈 입 다 문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개저고 위치들이 아잉 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눈 너무 반쯤 감기지 않았나 표정을 좀 배울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표정 연기만 조금 틸다님이 먼저 하면 그대로 하나씩 따라해 주신 거예요 아니 맞는데? 하신 것 같아요 우와 죄송해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너 석수 아니어서? 아잉 아까 처음 표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간 언니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네요 그러면은 약간 바꾼 그 느낌으로 한번 다시 아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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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는 거 같아 오 진짜 진짜 참아 아니 눈썹! 눈썹! 참아! 눈썹! 참으라고! 참아! 눈썹! 참으라고! 참아!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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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라고! 참으라고 참으라고 아잉! 아까말고 또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저도 섹시한 표정을 안 짓고 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적합 표정이라고 아잉! 오 잠깐 뭐 하네?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있는 게 이적생들 방송을 진짜 많이 챙겨 봤어요 카라미 요새 뭐 해요? 카라미는 방송을 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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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적 첫날에 시그를 엄청 많이 준비해 왔어요 100개부터 막 1000개까지 다양하게 해 놨는데 제일 싼 것만 2시간 넘게 시키는 거예요 비싼 것 좀 시켜줘! 이러면서 이제 저가 표정이라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트레인을 했는데 그게 시그니처가 돼서 아직도 한 번 지켜봤는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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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ㄹ! ㄱㄹ! 아잉!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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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흔들어? ㄱㄹ! ㄱㄹ! 저리로 가내주세요! 해보세요! ㄱㄹ! 저거 해야 되잖아! 아 이거 보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쉽게 하려면은 발을 바닥에 전 잘해요! 해봐! 뒤꿈치 들고 아잉! 양희가 추면 되네 어 나도 다 잘해 나도 되는 거 같아 나도 잘해요 자 성과! 겉깔 아니에요? 어? 한번 가자! 정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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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7,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라는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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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호야 의자가 편함이라고 물어보시면 대답만 해주세요 안 편합니다 오케이 이거 왜 너 좀봐 좀봐 자 일단은 짧지만은 함께해주신 틸다님 정말 아 많은 걸 봤어 아 너무 24시간 24시간 완료가 됐습니다 수고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혹은 이따 보자 빠빠 안녕 안녕 우리 다det은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 왜 너 안녕히 계세요.